현우야, 호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응, 원우야 안 그래도 모빌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잘됐네요 지난번에 허겁주겁 가느라고 현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갔잖아요 눈만 감으면 현우 얼굴이 아름한 아름 떠올라요 현우야, 너도 고모가 보고 싶었니? 왜요? 나도 보고 싶었다고 우리 현우 말 잘하죠? 얘는 누굴 닮았는지 이렇게 똑똑하고 누구겠어요? 현우 엄마지? 아유, 고모도 참, 오빠는 온다더니 아직 안 오세요? 늦네요, 남들은 주 5일 근무하는데 일요일도 안 쉬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들어갔다 가지? 현우 얼굴도 보고 됐어, 그냥 갈게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지 너 내 아들 안 보고 싶어? 현민이 너하고의 우정 그래서 이름도 현으로 지었어, 인마 벌써 가려고요? 저녁 드시고 가시지? 오빠 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네 오면 전화 달라고 좀 해줘요 여보, 나 왔어 왜? 아기 얼굴은 보고 가야지 내가 가지 뭐 너무 늦었거든 주러 오세요 오빠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잠깐이면 돼 오빠 배에 다시 만들게 된 거 축하해 근데 요새 김현민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매일 가슴이 내려앉아 왜 하필 SP가 동진하고 경쟁하게 되는 걸까 태성 씨와 날 힘들게 하는 걸까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고? 나 배 만드는 사람이여 배 만드는 놈이 배 한 척 수주 받아서 만들겠다는데 니가 왜 힘들어 아흔 아홉 섬 가진 놈이 한 섬 가진 놈 거 빼앗으려고 한다더니 니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세상에 해운사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월드 해운에 SP하고만 부딪히게 되는 게 이상하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가 나 미워서 태성 씨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미움이라고 그건 감정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닌가? 나 너 잊었어 홍민혜 그 여자 태성 씨와 싸워서 신성 빼앗긴 사람이야 그래서 오빠를 끌어들여서 태성 씨와 싸우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오빠와 홍민혜는 한 팀이 돼서 우리한테 복수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이상한 말 할 거면 그만두자 아니야? 그럼 왜 하필 그 여자와 함께 가야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오빠한테 뭐냐고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얘기해줄게 내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릴 때 찾아와서 건져준 사람이야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돈 많아서 그 여자한테 간 거 아니야? 그건 네 얘기 아니냐? 오빠 우리 이러지 말자 나 오빠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난 너랑 싸운 적 없어 그리고 니가 내 꿈마저 빼앗아갈 수는 없어 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야 SP조선의 SP가 뭔지 알아? 세라 프라미스가 아니야 신서라트 프로오레스야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성실하게 전진한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이기려면 우리보다 좋은 배만 들어 우리보다 좋은 배만 들어 나의 마음을 여기를 일ря자 너희들이 우리의 삶은 나의 마음을 이루기 너희들이 아는 지구를